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여자 배구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는 김연경과 양효진을 뛰어넘는 후배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연경에는 아직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있지만 양효진 선수에는 도전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직속 후배인 이다연과 흥국의 이주와 인삼공사의 정호연과 박은진 등은 V리그에서도 이제 알아주는 미들블록커들이 되었습니다. 일단 양효진의 장점인 블록킹과 속공 그리고 오픈공격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물론 최근 블록킹에서는 타이틀을 빼앗기고 있지만 오랫동안 블록킹 퀸으로 자리를 지켜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양효진의 주무기인 속공에서 이번 시즌 더 많은 성공을 하고 있는 KGC 인삼 공사배구단의 정호영 선수입니다. 양효진의 속공 성공은 82회지만 정호영은 무려 114회를 성공시키면서 앞서 있습니다. 물론 성공률에서는 양효진이 56%로 정호영의 53%에 비해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정호영도 속공에서는 양효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블록킹에서는 베테랑 5인방에 아직 신예 선수들이 밀리는 형국인데 다음 시즌에는 역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호영의 이번 시즌 득점 능력이 향상된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220득점을 기록하면서 전체 17위로 신예 4인방 중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양효진의 350득점과 배유나의 294득점에 아직은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브이리그 최고의 미들블록커 자리를 빼앗는 데는 이번 시즌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호영에 비롯하여 이주아 이다연이 언제 양효진과 배유나 김수지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지가 한국여자배구의 미래와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중요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이다연 선수의 성장세가 가팔라서 이번 시즌 기대가 많았지만 국제대회에 모두 참가하면서 아무래도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 정호영이 상당히 치고 올라오면서 이주아와 함께 이번 시즌 신예 미들블록커의 선두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신장이 좋은 정호영 선수가 브이리그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번 시즌에 있는 브이애넬 대회와 아시안게임에서도 기대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아쉬움이 있는 블로킹에서는 선배들에게 좀 더 배움이 필요해 보이지만 다른 공격적인 부분은 곧 능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즌은 선배들을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지만 다음 시즌에는 이런 페이스라면 최소 어깨를 나란히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전 심각한 부상을 당할 때만 하더라도 선수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겨내고 잘 돌아와서 이제는 브이리그 최고의 미들블록커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는 김연경의 후계자로 윙스파이커로 성장하게 바랐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양효진을 이을 최고의 미들블록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분 스포츠 3분 스포츠 1분 스포츠